한국 문화와 역사를 사진으로 영어 문학권 사람들에게 첫인상을 주는 Visual History of Korea 프로젝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Visual History of Korea 프로젝트 이란으로 Canon EOS R3와 함께 우리 토종 제주말을 촬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대성을 대변하고 있고 또 보여주는 제주 토종 제주말을 촬영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조랑말이라고 부르는 제주말은 13세기 때 몽고에서 가져온 몽고마와 섞이면서 우리 땅에서만 진화된 아주 건강한 토종말입니다. 이렇게 제주말을 사진으로 담는 일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하고 알리는 일입니다. 퍼펙트 퍼펙트 포로저널리스트가 찍는 사진에서 포커싱은 전부입니다. EOS R3는 특히 Auto-Focusing 기능이 탁월합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지속적으로 포커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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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